세 번째 주제는 군무원 행정법 왜 배우는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군무원 행정법, 여러분이 앞으로 군무원 되면, 사실 군무원은 행정직과 군수직을 전전합시다. 기술직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행정직과 군수직을 전전하는 거죠. 군대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전투를 주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전투를 주목적으로, 대부분의 훈련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다만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보다 효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군무원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것은, 특히 일반 행정직, 군수직 행정, 군수직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전투 업무보다는 행정 업무를 다루죠. 그런데 그 행정 업무라는 게 결국은 법 규정을 다루는 것이고, 규정이죠. 꼭 우리가 그 규정의 핵심적인 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군무원 행정법, 특히 이제 군무원, 일반 행정직, 그리고 군수직의 경우, 여러분들이 군수직 공무원, 그러니까 군무원이 됐을 때 다루게, 평생 다루게 되는 업무가 행정 업무죠. 그런데 그 행정 업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에 정해지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군무원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죠. 그래서 행정법, 군무원 행정법은 행정법이죠. 제가 수업시간에 늘 하는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기준이 될 것이고, 이 기준은 미리 정해지는 규칙들이죠. 규칙들인데, 그런데 그 규칙, 행정법은 그러한, 그러니까 규칙이 됐는데, 행정법은 그러한 행정집행,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데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니까, 법의 기본적인 흐름, 개념, 지침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죠. 그럼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인데, 법 집행인데, 다양한 법 집행령이 있겠죠. 그럼 이제 군수행정, 즉은 군무원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병무 관련되는 것이겠죠. 군무원들은 군에서 다루는 행정업무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국방부 소속인데, 국방부의 예하 행정기관이 병무청이죠. 그럼 병무청, 군인력을 충족을 하는 법이 병력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러면 이 병력법이라는 법의 내용을 군무원, 병무청에서 병무 행정을 담아가는 군무원이 행정법, 병력법을 몰라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미리 정해진 기준, 요건,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든다면 뭐죠. 우리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는 상당히 포괄적이죠. 국방의 의무.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입니다. 남녀노소. 여자들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죠. 모든 국민입니다. 다만 그건 헌법에서 규정되었죠.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헌법 제 39조 2항에 있거든요. 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두었죠. 국방의 의무가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죠. 다만 국방의 의무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군대에서 복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헌법이 아니라 밑에 법률의 규정인 병역법이죠. 병역법으로 가게 되는데 병역법에 보시면 병역법 제 3조죠. 병역법 제 3조 1항에서는 남자죠. 모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성이죠. 남성은 남성의 경우에 병역 의무죠. 병역을 의무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병역을 의무. 의무복무제죠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개병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지원제도가 되겠죠. 의무가 아니고요. 지원제도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돼 있죠. 그러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우리가 국방의 의무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전시근로역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쟁 나면 노가다 뛰어대는 경우도 있죠. 인력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국방의 의무에 들어가지만 그중에 병역법에서는 남자들. 남자들이 병역 의무를 지죠. 여자들은 의무가 아니라 멀어서. 의무가 아니라 지원이죠. 지원에 의해서 하는 일시되겠죠. 이게 병역법 제3조 1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무 담당 공무위이다. 병역법 3조 1항. 그래서 여자들은 지원자만 되고 남자들이 의무가. 남자가 됐죠. 다만 이 남자들이 또 다 병역 의무를 지는 건 아니죠. 남자들이 다 병역 의무를 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병역법 제19조 1항에 보면 남자들 중에 19세가 되어야지 징병검사를 받죠. 징병검사는 과거 국법상의 표현이고요. 요즘은 병역 판정검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징병검사가 훨씬 더 이해가 되니까. 19세 남자들 중에서도 19세가 되어야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거는 3조 1항에서 11조 1항 규정이 있죠. 그럼 19세. 그럼 이전에 있는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병역 의무를 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19세 이상인 19세에 들으면 징병검사를 받게 돼요. 얘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시험에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병무 행정을 담당하는 군무원이라고 했을 때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죠.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각종의 등급이 매겨지죠. 1급부터 7급까지 매겨지죠. 1급, 2급의 경우는 현역 복무 대상자. 3급, 4급 같은 경우는 보충력. 우리가 공익근무원. 지금 국민 공익근무원. 지금 사회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5급에서의 경우는 5급이 되는 전시걸러역. 그러니까 전시걸러역이 되겠고. 이건 현역 보충력은 아니지만 전쟁 나면 근로.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6급 같으면 6급 같은 경우는 이건 뭡니까. 완전 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전시걸러역이 된다는 면제. 7급부터는 이건 재검사죠. 재검에 해당되는. 이건 징병검사 결과. 이건 등급들이 매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무증에서 담당하는 게 징병검사를 담당한다. 그러면 이 의무를 징병검사 통지서를 보내는 공무원. 현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서 소집된 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규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등급에 따라서 각종 병력 판정을 하게 되고. 그 판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현역은 또 우리가 병력 수익업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병력 의무의 이병명령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까지 해서 이병명령을 내리고 이병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받으면 배치하고. 이런 업무들이 다 미리 정해져 있는 법이라는 요건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군무원 공무원이 됐을 때, 군무원이 됐을 때는 이런 업무가 다 행정 업무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니까 그거는 행정 업무를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종류, 개념, 그리고 요건, 절차, 그리고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군무원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군무원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면 어떤 전투병과에 배속되어가지고 훈련을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대신 군인들이 전투를 주목하는 군인들을 뒤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포트하는 업무가 행정 업무인데 그 행정 업무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는 기준, 기준에 보면 요건과, 기준에 보면 요건, 그리고 절차를 밟죠. 요건이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법조항을 배우는 건 아니고 특정 법조항을 배우는 건 아니고 그 법의 공통된 원리, 그걸 교수님들, 행정법 교수님들이 만들어놓은 행정법적인 용어, 행정행위,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허가, 인가, 특허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죠. 그거를 이제 배우고 그런 걸 배워두면 어떤 파트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건 어떤 오리간의 리글 마인드라고 표현하죠. 법적인 마인드를 갖추게 되면 규정을 읽고 이 규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징병검사, 19세대면 징병검사 일정에 의해서 소환을 했죠. 그런데 징병검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은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하는데 또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후속 조치죠. 그래서 한 번 더 재발송하고 안 되면 병무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럼 검찰에서는 병력법상에 징병검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병무청 공무청이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게 요건을 갖춰서 그는 사실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병력법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이나 형사처벌 그리고 강제징집 등과 같은 후속 절치가 진행되죠. 그게 다 여기에 맞춰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규정을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다르죠. 실무적으로 다르죠. 그럼 실무적으로 다르면 행정법이라는 법, 법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물론 옛날 우리 선배 공무원들, 선배 군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모르고도 그냥 사회 국어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1년, 2년, 여러 가지 사수들한테 깨져가면서 깨져가면서 몸으로 실무적으로 배우면서 그걸 익힌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공무원도 그렇고 군문도 그렇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력들이 높아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들이죠. 고급 인력들을 그렇게 뺑뺑이 돌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시험 칠 때부터 그런 행정법의 기초이론, 기초 개념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실물을 다루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시험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와 결국 그런 거죠. 물론 군무원에서 우리가 기능직, 기술직들이 있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규정들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인 측면이 더. 물론 기술직도 좀 더 기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군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법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 행정직 또는 군수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법적인 마인더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갔을 때 바로 현장이 투입됐을 때 상당히 효과적, 유능한 군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무원을 배우는 이유가 결국 그런 것들이죠. 다만 군무원의 예라고 해서 병력법이 시험문제에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험이 좀 더 전문화되면 군무원 시험에서도 행정법에서도 좀 더 병력 관련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드는 거죠. 예시를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군무원 수업을 하면서 고범을 좀 더 많이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타임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행정법 책에 보면 각종 판례들을 보면 군인 관련되는 것, 군무원 관련되는 판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방직 만약 준비한다면 판례에서 소방 관련되는 판례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군무원 준비하려면 우리가 군인 관련되는 것들 있죠. 나중에 병무청 오지랖퍼 사건, 아마 수업시간에서 한 번씩 안 되지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병력 관련된 것. 왜? 그럼 이거죠. 남자만 왜 군대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곧 뒤에 다음 타임 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군무원 행정법에서는 군인 관련되는 것, 군대 관련되는 것, 병력 관련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에 제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 정리.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서 앞으로 평생 다룰 업무가 행정 업무일 것이고 그 행정 업무는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인데 그 업무 처리의 기본적인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행정법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걸 시험 과목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에 그게 배치가 될 때는 전혀 의미 없이 배치를 하지는 않는 거죠. 특히 행정법의 경우는 그런 여러분들 실무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무원 행정법을 배운다는 취지,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무원 행정법을 왜 배울까요? 간단하게 물론 좀 더 많은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입문 강의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입문 강의 겸 오리엔테이션 강의이기 때문에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 군무원 행정법 외국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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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